고피를 잡아 고피를 잡아 고피를 잡아 고피를 잡아 나는 이 채널의 고피를 잡아 나 5천원 좀 흔들어주면 안 돼? 서비스 드세요 그냥 그냥 드세요 그냥 엿 먹어 그냥 엿 먹어 어디서 가자 몇 개 드릴까요? 두 개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들이라서 어머 또 샀다 어머니 5천원 드릴게요 잠깐 여기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버지 사랑할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이렇게 이거 정이라고 생각 이거 여시라고 생각 안하고 정이라고 생각하면 아버님 좀 나와주세요 안 살려면 저쪽으로 좀 피해 줘봐 저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공주님 사랑해요 어머니 하나 드릴까요? 잔돈 조금 이따가 5천원 받으시고 2천원 조금 이따 여기 있다 어머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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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means 당연히 고맙습니다 120번 너 invested 어서 가자 세월야 너무 빨리 오지길 바라 이 언니가 너무 숭지하다 이 오빠가 너무 숭지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사실 해운대연가거든요 나 그 노래 해운대연가 한 번 줘보십시오 자 여스를 사주셔서 감사드리고 솔직히 속아봤자 5,000원입니다 그리고 3,000원이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더운 곳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운막을 쳐가지고 햇빛 들어오지 말고 비오면 비 맞지 마시라고 앉을 때 편하게 앉으시라고 이렇게 의자까지 깔아놨으니까 그런 성의를 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주는 정이라고 생각하고 엿 팔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엿 팔아주신 분들 박수 한 번 주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엿 안판놈도 손 한 번 들어봐봐 정이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영동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공연장과 다르게 굉장히 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패드 있어요? 엄마 아까 다 나갔다 아까 있을 때 아 그러셨구나 혹시 저녁에는 와요? 저녁에는? 아 저녁에? 안 온다 그러네요 직구석이 되는 게 잘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있고 안 팔리면 안 푼대로 있고 그래요 우리 직구석은 그래요 남한테 부담주는 걸 싫어하시는 거 우리 단장님 얼굴 봐봐요 법 없이도 사셨고 그래요 우리 단장님한테 박수 한 번 주세요 진짜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네 머리 꼬라지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좀 그렇다 어? 아 여기가 해줬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뒤에 또 품마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행운대 연가 하나 하고 뒤에 품마님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태원대 연가 하고 그냥 마치고 앵콜이 나오면 한 두 곡 정도 더 할게요 태원대 연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노래 잘 부르는지 안 잘 부르는지 나 가수처럼 한 번 불러볼 테니까 나한테 용기를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가수처럼 가수의 눈으로 한 번 봐주세요 오잉! 우선 한 번 주세요 오잉! 알겠습니다 다SON 예,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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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이 난 그 시를 들으며 영원히 난 사랑한다 응시했던 분께 넌 넌 너의 사랑에 없는 나의 사랑에 없는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주의 속에 그려야 영원히 내 사랑에 영원히 내 사랑 가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박수도 안 나와 영원히 내 사랑 불을 껴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들은 해운들 흘려받은 떠들어 지나가는데 설마 길을 벽하는 우리 이틀 내 사랑이 난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하얀 노릇밭에 사랑이 난 결실을 흘려받은 영원히 난 사랑한다 나랑 안 더 함께 지사했던 분께 널 널 널 널 사랑해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잘한다!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려야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려야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 아름다운 노래 덮인 사랑